다 같이 주신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9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두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왕들과 예루살렘 검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멸케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들였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신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륙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효케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피블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백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 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 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백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미니라 하셨다 하라. 제사장 인멸의 아들 바수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메,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오.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오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아여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 일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지 좋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하므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잇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래어 싸운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 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구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21장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이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로완 너브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강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로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변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오. 그들이 이 성 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송과 강한 팔, 곧 노아, 분과,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칠이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음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로왕 너브간네살에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상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를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의 위함이 아니오, 활의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로왕의 송에 붙임이 될 것이오.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향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이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재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왕의 집에 되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라아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참하라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구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했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의 여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국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의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군비판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와 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동치 아니하미,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일 것이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와 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고 바벨로완 누브간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을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선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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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이세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미니라. 23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훈는 목자에게 화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 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일세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이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당,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에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암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하를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대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어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바라며,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오,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정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것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하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버라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대의 쓰민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저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했지니라. 24장 바벨론완 누브깐네사리, 유다와 여호와 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가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가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가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가이온데, 그 좋은 무화가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국당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저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 4년, 곧 바벨로완 누브까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구하여 가로돼,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러스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저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의 과하리니, 너희는 다르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아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루 왕, 너브간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왕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루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루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묵해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여권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의 보냄을 이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치소와 저주를 당하미, 오늘날과 같으리라. 또 애구방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수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세 남은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당과, 대마와, 부수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려에 구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이남이니라 하셨다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우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능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이미니라 하셨다하라, 만군의 여우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우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바라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우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의 칼에 부치심을 이남이라 하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우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우와에게 살륙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잊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일 굴라, 이는 너희 도룩을 당할 날과, 흐틈을 당할 귀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진 가치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지점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우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팽게 함이로다, 평안한 목자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우와의 진노의 영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26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 김의 주기 초에, 여우와께로서 이 말씀이 이만이라, 가라사대, 나 여우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우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우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우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중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줏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하라, 예레미야가 여우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우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구하기를 마침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우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모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요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우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우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우와의 집 세 문 어귀에 앉음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돼, 이 사람은 죽음이 압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여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로 가로돼, 여우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우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오른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우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일돼,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우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돼,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래새 사람 이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할 가로돼, 만군의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이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우와를 두려워하여 여우와께 간구하며, 여우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또 여우와의 이름을 위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랫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메, 여우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하메,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우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던과 엿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우야김 왕께로 데려오메,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유다왕 유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에 즉위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우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우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도모왕과 모합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왕과 시돈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어놓아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에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우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너부갓네사를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명예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해를 매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하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아에게 고하여 가로돼,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해를 매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우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우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돼,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우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미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우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 텐데, 그들이 여우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우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우와께서 기둥들과 눗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누부갓네사리, 유다 왕 여우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우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28장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아에 취교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부온 아수레 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여우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로서돼, 내가 바벨론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누부갓네사리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우와의 집 모든 귀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우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해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우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우와는 이같이 없어서, 여우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우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우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할 가로돼,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의 멍해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우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니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우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해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해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이르되, 하나니아예요, 들으라, 여우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두다, 그러므로 여우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우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으미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의 칠월에 죽었더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군이야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왕 시디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네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네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우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 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냈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나 여우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파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우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우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완군의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줏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우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미니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우와의 말을 들지니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디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에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줏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우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디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니아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여우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우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우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여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스바니아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에, 여우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우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우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우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하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여우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여우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오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 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우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우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화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에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미어늘.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운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우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극율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오.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어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오.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바라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음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때,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함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댄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부평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견과 절뚝바리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숙과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잔이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뜨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약물이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약업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천연을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례로 돌아오리라.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징거로, 부끄럽고 욕댐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극률이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해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폐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께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과가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런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로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없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 내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층량줄이 곧게 가랍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32장. 유다왕 시드기아의 제10년, 고 누브간네살에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아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을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아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아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이가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아가 가로대,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이 기업의 무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드에 뜨란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에 살아,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무를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에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가,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부치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하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부친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돼,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 신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국당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저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르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읍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나이다,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로한 너브깐네살에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음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모든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놓게 한 집들을 사리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놓게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들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에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오,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명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하네요,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이 과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애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령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애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힐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